카운트다운 4, 3, 2 티파니가 간다 채널 티프니 앞으로 티파니가 비밀로 공개해드리고 싶은 많은 것을 공개해드리는 신비로운 그런 채널 아 근데 내가 신비로지가 않다 궁금해요? 다행이다 힙한 모든 것을 힙한 방향으로 간다 티파니가 너가 나랑 힙합 팬 아니야? 그래? 다시 와 채널 소녀시대의 채널 티파니가 공개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티피 aming 체크 감사합니다.